엄마야?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지, child. 뭐라구요? child. child. 오케이,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됐죠? try. 그럼 I가 내는 소리는? I. 그 다음에 욕구 치니까 child. child. okay, 합쳐서 뭐가 됐다? child. okay, ch가 ch 되죠.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얘는 whi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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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누가 소리가 안 나죠, 여기서? h가 소리가 안 나는거야. h. 됐습니까? okay,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y. t는 two. 다 합치니까 white. 됐습니까? white. h가 내는 소리는 힘이 없어. 그래서 사라지는 일이 많아. white. white. 자,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지. 사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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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럼 얘가 사이트면... 이건 뭘까? bite. 이거는? light. 그렇지. 사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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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shine. 그렇지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hine. 이렇게 되는 거죠. shine. shine. okay, 그 다음 fine. 그렇지. fine. fine. 좋은 이런 뜻이죠. fine. okay, 얘는 mild. mild. okay,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mild. 이렇게 하니까 mild. okay, 좋고요. 자, 됐습니다. 예. 금방 끝났네, 민준이도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